보고만 있어도 미소가 지어지는 떼어날 수 빛날 겸 가수 수경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려드린 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타이틀곡 나미아라는 곡이고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제대로 한번 저랑 놀아보시지요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곡이실 거예요 우리 홍진영 선배님의 따르릉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손으로 전화를 같이 받아주시면 되겠어요 손 이렇게 같이 전화 한번 받아주세요 좋아요 저랑 같이 따르릉 이번 곡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1,2,3,4 니가 먼저 멈춰 놓고 기타실 아줌마 니가 니가 널 뿐 난 잔게 타실 아줌마 니 여자 태워도 담아나갈 고객 타실 아줌마 누나야 누나 누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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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봤겠지만 즐거웠겠지만 너를 사랑해 사랑해 뭐라고요? 4,2,3 4,2,3,4 4,2,3,4 4,2,3,4 4,2,3,4 5,2,3,4 4,2,3,4 4,2,3,4 따른 눈 따른 눈 내가 니가 너나야 눈누나나 내가 니 누나야 눈누나나 내가 니 누나야 니 누나야 1, 2, 3, 4 니가 먼저 갇혀냈지 내 탓하지 마 니가 먼저 공을 갇혀냈지 내 탓하지 마 니 없이 태어난 타만 놓고 내 탓하지 마 누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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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뵙겠지 내 후회하겠지 내 너를 사랑해 사랑해 따뜻두 따뜻두 그때민 누나야 따뜻두 따뜻구 그때민 누나야 누누나 내가 니 누나야 누누나나 내가 니 누나야 니 눈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경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